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장인데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을 좀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개별적인 악재 뭐 개별적으로 우리 코로나가 좀 더 이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개별적인 악재로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라든지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순하게 뭐 그냥 이평선만 놓고 보고 뭐 몇 포인트 몇 포인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밸런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조만간 바닥은 좀 다져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또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릴 거고요 자 그동안 심풍제약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자 지금 최근에 제약주들 그리고 또 치료제 관련주들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직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의 시세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시간 추천주를 먼저 공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이렇게 또 한번씩 게릴라성으로 실시간 추천주를 드릴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단타 종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밍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심풍제약 브리핑에 앞서서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을 제가 실시간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분봉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추세를 지금 돌려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폭넓게 보면 일단 추세 전환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30분봉으로 다시 좀 놓고 봐도 어느 정도 추세는 좀 확실히 돌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평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단가가 지지며 어느 단가가 저항이며 이런 걸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32,000원 정도에 가까운 단가면 매수하기 너무 좋은 단가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종목이 계속 지금 그냥 가버려 가지고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야 뭐 원래 이제 워낙에 거래대금 자체가 크니까 좀 제외하고 보시면 동진세미캠 아까 동진세미캠 1위였는데 지금 또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수익이라도 좀 차익실현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100% 의존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 추정 단가를 보시면요 32,000원 후반대 중후반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에 대한 의미가 어떨지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뭐 호가창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빠르게 올려드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 34,000원 그래도 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짧게라도 단타로 한번 하다못해 한 3% 5%라도 좀 챙기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키움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HTS를 활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이 CS증권에 대한 수급을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그럼 이 CS증권에 매도가 혹시 나오는지 같이 모니터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평균 추정 단가는 제가 봤을 때 한 33,000원 32,700원대 그 정도 단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수익률을 같이 좀 계산을 하시면서 지금 그들의 수익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파악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까지는 바라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약 수익 정도는 좀 챙겨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 손절 기준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접근하기에 좀 좋을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신풍제약 브리핑도 빨리 드리고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풍제약은요 더 이상 뭐 우리가 기본적인 재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사실 그렇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 이슈가 다시 확산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제 쪽으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제약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유튜브에서도 경동제약 경동제약 그렇죠 대원제약 이런 거 좀 한번씩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셔도 좋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트레이딩 시장입니다 단타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지금 제가 말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찬스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일단 오늘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짧게 짧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좀 대응하는 시장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짧게 수익을 좀 챙겨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경동제약 많이 이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이제 9%까지 수익을 챙기시고 3%에서 9% 대원제약도 4%대 5%대 세원 10%대 세원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것도 실시간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그렇죠 세원 10%대 같이 언급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심풍제약을 간단하게 브리핑 할게요 지금 실시간 추천주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런 매물대 구간을 충분히 소환은 좀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매물대 폭넓게 봤을 때 이런 매물대는 소환은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한번 시세가 나오기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오히려 이렇게 한번 과열됐던 종목 쪽으로 수급이 더 몰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확률은 높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봉 하나하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봉 하나하나가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보시면 저가 2.7% 고가 11.5%잖아요 그렇죠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못해도 10% 이상의 이런 등락폭을 보이는 봉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쪼개서도 봐야 되고 넓게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씩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간별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원까지는 좀 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로 접근하지 마시고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다 이런 앞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만원 단위로서 수익을 손실해서 만원 단위로 한 번씩 걷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닥 7만원 때부터 하셨으면 8만원에서 못해도 비중 한 번 줄이시고 지금 현재 9만원도 한 번 줄이시고 10만원 다시 한 번 줄이시고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 번 확산을 하면서 또 오늘 300명 이상 나왔잖아요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전반적인 시장이 근데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잖아요 지금 증시에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어요 오히려 환율이나 외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더 많이 어떤 뭐랄까요 차익 실현이 더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동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투매를 부르는 시장이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우려감에 대한 것들은 치료제나 키트 쪽 뭐 이런 쪽으로 다 반영이 된 거죠 한 번 돈 겁니다 사이클이 그러면 이제 치료제는 아직 큰 시세는 안 나왔어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아직 한 번 어떤 파워슈팅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버슈팅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세가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바라보셨을 때는 우리가 일단 10만원 이상으로도 한 번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10만원 위에 물리신 분들이어도 반드시 비중은 10만원 이상에서 절반은 좀 줄여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가 트레이딩장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ECS, ECS라는 종목도 우리 전날 미국 시장에서 우리 이제 준비디오 커뮤니티 쪽에서도 굉장히 또 급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한 번 또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지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종목을 단타로 오늘 수익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슈팅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뭐 저의 영역이 아니고요 저희는 뭐 짧게 수익을 이 봉 한두 개 안에서 다 짧게 챙겨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ECS 자 3%대, 그렇죠? 3%에서 5%대 사유권에서 수익을 좀 챙겨왔습니다 자 이렇게 3%, 그렇죠?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요 음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짧게 해드릴까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딱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뭐다? 철저한 트레이딩 방식이다 철저한 트레이딩 방식 자 1번 뭐다? 트레이딩 지금은 무조건 트레이딩 시장이다 그래서 물린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요 갑자기 슈팅이 나와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종목은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우리가 본전에서는 조금 그래도 매도하는 전략 본전 매도 전략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본전을 올라온다고 하는 타이밍은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아직은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도 바닥 짚고 돌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은 지금 하락이 진행 중이다 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본전이라도 왔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현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찬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해줄 때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반등을 했을 땐 업사이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적감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락이 딱 바닥이 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빠져있는 상황에서 본전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매도하는 관점으로 가세요 그러고 나서 신규 종목들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편입을 하는 게 지금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VIP 회원님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빠지는 것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이런 시장에서 내가 시장을 좀만 더 고려했으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죠 근데 시장 고려 없이 대응을 하셨으면 분명히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타기도 함부로 해야 될 땐 아니고요 신규 매수도 그냥 무턱대고 할 땐 또 더더욱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효율적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저는 또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현금화를 많이 해놨고 그럼 앞으로 반등을 했을 때 우리 VIP 회원님들은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은 우리가 단타로 저렇게 계속 그날그날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 또 수익을 좀 더 폭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윙 패턴으로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고집해서 매매를 하실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추천주 동진쌤이 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어쨌든 손절은 마이너스 3,4번 잡고 수익도 한 3,4%만 챙겨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각이 이제 10시 40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좀 조심하시고 소액만 필히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다가올 어떤 또 새로운 반등장에 여러분들 같이 좀 새롭게 우리가 그동안 좀 손실을 봤다라고 하시면 그 손실폭을 빠르게 좀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정말 좋은 종목을 편입을 해야겠죠 물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겠지만 반드시 좋은 종목은 또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이제 좀 있으면 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인다라고 할 때 신규 편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VIP 방으로 오게 되시면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추천 나가지 않고 있어요 다 예정 중입니다 추천 예정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한번 또 고민 잘 해보시고 월요일장 어떻게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반등할 때는 또 우리가 좋은 종목들 같이 편입해서 수익을 또 한번 실현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VIP 가입 관련해서 나는 궁금한 게 있고 가입 의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정보들을 제공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